빅토리.AI에서 영상, 본문 영상 만드는 방법 다시 한번 시연하겠습니다. 여기 스타티드 이렇게 쓰니까 가보겠습니다. 무료로 만들기 시도인데, 여기서 지금 이미 사용자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처음에 로그인 하지 않고 이미 저는 이티고리아라는 네이버 계정을 가지고 가져갔어요. 그래서 세 번을 이용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근데 밑에 보니까 Sign in with 구글로 로그인 하겠냐는 그런 메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밑자본전이니까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계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가서 바로 뭐 됐네요. 오오오. 와우. 여기 크리에이터 비디오. 오늘은 뭐라 하겠냐. 비디오를 만들겠다 했습니다. 위컨벌 리어 텍스트나 비주얼을 인트로 비디오로 만들 수 있다. 어떤 거를 하시겠느냐. 저는 이제 대본이 있는 거니까 대본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 것 같아요. 됐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게렉 뉴스타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타이핑을 하거나 스크립트 페이스트 복사해서 붙여넣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가서 여기다 이제 붙여넣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찾아서 여기 가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 지금 3학년에 사과, 네. 사과 본문이 교과서 본문이 여기. 사과 교과서 본문이 여기 있습니다. 가서 이게 무료가 3개만 된다고 했는데 보니까 3개가 아니라 6개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구글 계좌로 해서 계정을 해서 3개를 더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사과 3학년 사과가 점령한 소비자가 되는 법 이렇게 여기 가보겠습니다. 본문은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거를 이렇게 썼고요. 네. 이 부분이네요. 여기 근데 이 제가 보니까 별표를 에스테리스라고 읽더라고요. 별표는 잊지 않도록 하는게 입력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잡음이 되니까 자 여기다 일단 여기까지 붙였습니다. 이미지까지 여기도 예 그렇네요. 그럴 때는 이거를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요거를 일단 메모장 민도우 보조 프로그램 메모장에다가 갖다 붙여 넣어서 여기 그래프가 있네요. 이 부분은 빼버리죠. 네. 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도 모든 속성을 여기 가면 메모장에서 삭제해 버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메모장에다 일단 붙여 넣어서 모든 속성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작업하실 때 다양한 속성이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속성이 붙어다녀서 불편함을 초래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라지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73쪽 마찬가지로 속성을 삭제했습니다. 네. 다 됐네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빅토리에 붙여넣으면 모든 속성이 사라지고 같이 되겠습니다. 굳이 이 빈칸은 인식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φ και 5 5 5 5 5 5 5 6 5 6 7 5 7 5 여기 빨간 글씨 빨간 배경 빨간 배경의 하얀 글씨고 중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다른 색으로 표현하겠다 아마도 우선은 여기서 뭘 보냐 저 같으면은 이걸 택하고 싶어요 왜냐면 교실의 맨 뒤에 앉은 학생도 눈을 찌푸리지 않고도 볼 수 있어야 되니까 검정색은 좀 그렇고 이런 걸 선택할 때는 도로교통 표지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교통 표지판은 가장 가독성이랄까요 멀리서도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고속도로교통 표지판이 보통 파란색의 흰색 글씨나 혹은 녹색의 진녹색의 흰색 고속도로 같으면 녹색의 흰색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보이는 색인데 그래서 그 색을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끝이네요 어떠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괜찮긴 한데 보라색의 이거 어쨌든 굵어야 맨 뒤 학생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글씨가 좀 가늘죠 저는 이것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교실의 맨 뒤에 또 노란 것이 좀 관심을 끄는 건데 제가 많이 쓰는 게 이 미드나잇블루 군청색의 흰색 쓰고 반전됐을 때 노란색이 그래서 저는 요거를 택해 보겠습니다 하면 비율을 골라라 하는데 보통 지금 유튜브 우리 학생들이 유튜브에 익숙해져요 요거는 요즘 쇼츠라고 하네요 짧은 영상은 이런 비율로도 가는데 16 대 9 를 선택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텍스트에 맞게끔 우선 텍스트를 분석한다고 되어 있네요 텍스트를 분석하고 그것에 맞는 이미지나 영상을 불러옵니다 근데 이미지나 영상을 불러올 때 약 이 픽토리다 레이아의 회사가 가진 것이 300만 개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300만 개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300만 개 이상의 영상과 이미지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거기서 끄집어오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300만 개 정도인데 이 정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지금 프리뷰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뷰가 나와 있죠 프리뷰는 영상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단계에는 이걸 읽어주는 오디오가 지금 새롭게 나왔어요 오디오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 왼쪽에 오디오를 누르면 여기도 오디오를 누르면 되겠네요 여기서 소리를 고르면 되겠네요 근데 교과서에 남성 여성이 혹시 있을까요? 뭐 앞부분 제이슨도 나오고 닥터머니 닥터머니가 보니까 여자분이네요 여자목소리를 골라볼까 합니다 무드까지 나왔어요 목소리 덮을 목소리 또 목소리가 새로 추가가 됐네요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시 영어, 호주 영어, 뉴질랜드 영어, 남아메리카 많이 배려하네요 이제 한글이 코리안도 나올 날이 멀지 않았겠죠 이 사람들 무섭게 집중하고 있네요 요즘 차일드도 있고 조금 다 잊고 있네요 그냥 재미이니까 그냥 3과의 4과의 비슷한 이름으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딱터머님이에요. 딱터머님. 엠울이 시작되는 단어를 한번 골라볼까요? 엠, 엠, 쥬쥬쥬쥬쥬쥬쥬쥬쥬쥬쥬. 돈 박사님. 좋았나? 골라보겠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있어 이제. 중학교 모습 나오고 근데 여기 지금 이 부분에 일일이 프리뷰를 프리뷰를 한번 전체를 눌러볼까요? 실은 데이터베이스 300만개에서 모든 문장을 충족시키는 영상 이미지를 가져온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정반대의 이미지가 나올 때도 있어요. 가령 다랑이 마을에 논에 가려면 길이 구불구불해서 참을미가 난다는 내용인데 그 영상에서는 그 직선도로 아주 쭉 뻗은 고속도로 그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버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FBI 게임 그래서 파이팅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s Graph 2 shows, 60% think they don't have enough allowance while 28% think they have difficulty saving money Lastly, 12% said they spent money on things they didn't need Our survey shows that the majority of students think they are not smart with their money Managing money is not easy, and becoming a smart spender takes effort Do you have any money worries? Let's talk with Dr. Money Q1, Jason I get a weekly allowance, but I never have enough By Thursday, all of my money is gone I don't know how to solve this problem Ah hi, I'm Dr. Money Let's look at your spending diary You used up most of your money at the beginning of the week Here's my tip Don't carry around all of your weekly allowance Divide the money into days Then carry only the money you need for each day Cue hello, Dr. Money I'm Steve I have difficulty saving money For example, I've been saving to go to my favorite singer's concert for the last two months However, I still don't have enough money I don't know what to do Ah let's see In the last few weeks, you spent 80% of your allowance and only saved 20% I think you've been spending too much To save money, you need to have a tighter budget For example, you can follow the 50% 40% 10% rule Save 50%, spend 40%, and donate the remaining 10% to charity By following the rule, you can manage your money better Then you can save money faster to buy the ticket Cue I'm Minji I like to buy things on sale If something's on sale, I buy it although I don't need it Last week, I bought two t-shirts on sale, but I already have many Buying things on sale is good if you buy things you need In your case, the problem is that you buy things you don't even need Here's some advice Before you buy something, ask yourself, do I really need this? Also, before you go shopping, make a shopping list Don't buy items that aren't on the list even if they're on sale Then you won't buy things on the spot Be it easy Measure modest At all, it's high. Las News have a first video Up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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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라 이렇게 비디오로 만들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되어 갑니다. 이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구요. 영상과 소리, 영상과 소리를 합성하는 과정. 이것이 보통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면 이 작업이 완성되면 영상을 mp4로 내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설명이 나오는데 잠깐 살펴보면 이건 광고 문구네요. 그래서 귀하의 회사에서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귀하의 홍보에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우리하고는 뭐 관계가 없으니까요. 무시하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네이버 카페가 영어교사 공유 나라의 경우에는 50메가까지 올라가고 유튜브는 상당히 많은 양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만 유튜브는 주소가 복잡하죠.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고 유튜브 영상 주소를 네이버 카페에서 보이는 방법이 가장 편리할 것 같구요. 두번째는 50메가 넘는 영상을 만약에 이게 영상이 50메가 넘는다면 그걸 잘라서 포맷 팩토리 같은거 하나만 잘 평소에 익숙하게 하나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거를 알아두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보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 끝나면 내려받으세요 할테고 내려받아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픽토리닷 AI 거기서 영문 스크립트에 알맞는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